만나 토종 순댓국 아 어제 쉬고 오늘 다시 문을 열어셨네요 아 우리 상철 형님의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 만나 토종 순댓국 우리 대표님 아 참 부지런 하시네요 나중에 우리 형님도 저랑 같이 맨발로 맨따고키를 하셔서 여기서 100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동안 오늘은 또 월드컵 대한민국 4강 있는 날입니다 백인의 업소 중에 한 업소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우리 또 멋진 형님 보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 시민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치수 정치도 하지 않고 정치는 아니고 그냥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고 우리 만나 순댓국에서 또 귀하신 분들 많이 많이 모시고 어 맛있는 식사 대접도 제가 열심히 할 것이고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상철이 형님 건강도 건강하게 진짜 오래오래 이 마음속으로 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드리고 항상 옆에서 든든한 동생이 될 것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남자를 어디 해 그래 아 감사합니다.